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지 않겠어요?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겁나고 무능한 자신, 남처럼 앞서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고 나중에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기댈만한 데도 없고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는 비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막 끝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힘이요. 힘이요.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요.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요.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이요.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힘이요. 펄글거릴 때마다 붙들어주는 강한 소리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요.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세상을 살기 위해 힘이 필요해요. 내 안에 없는 힘이 필요해요.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해요. 이 힘이 필요해요. 어디서 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들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체험할 때 힘이 생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너는 내가 똑똑하지도 못하고 머리도 둔하고 경쟁에도 뒤처지고 쓸모없다고 그래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지 그러나 야 나는 네가 얼마나 좋았지 나는 네가 얼마나 사랑스러웠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지 죽었다 너 그거 잊어버렸니?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겠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주는 것 만으로도 행복하다는 말 못하겠니? 너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짐지고 세상을 살았어 그러나 다 지나가는 거야 나중에 내가 너에게 안겨줄 하늘의 영광은 세상의 고난과 비교가 안돼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힘이 안 생길 거야 힘이 안 생길 거야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보시는구나 나는 절대 시시하게 인생 살 수는 없어 반응하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도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철치급하지 않으셨어 나는 소중한 존재요 여러분 이런 자아의식을 다시 회복할 때 힘이 안 생기겠어요? 내 당대는 고생할지 모르지만 내 자식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오늘은 고생할지 모르지만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께서는 나로 알고 춤을 추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거 생각하면 힘이 안 나겠어요? 여러분 하루 10분만 십자가의 죽음을 목상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으로 다가가세요 하루 10분만 그분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피에 여러분의 손을 담고 그분을 부르라고 하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벌떡벌떡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존심을 심어줄 것입니다 best الل även say to you to you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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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